바다 씨는 샤워하시나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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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하세요? 네 샤워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아니 샤워를 근데 이거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아 지금 거의 지금 물이 없어도 따뜻한 물이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밖이 너무 좋아서 벌써 지금 저기 물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까지 채울 필요가 없이 전화도 막 받으실 필요 없어요? 뭐예요? 아 전화기 같지 않아요? 나중에 전화기 이렇게 엄마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했잖아요 너무 좋고요 아까 아빠는 엄마가 아까 카메라 없을 때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성애야 엄마도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아 이렇게 좋아하실지 몰랐어요 진짜 너무 좋아 행복해하는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시작하는 바다 씨 갑자기 뛰어가는데 뭘 보고 이렇게 뛰어가시나요? 다름 아닌 소독차 마치 어른 시절로 돌아간 듯한데요 온몸이 지금 청결해요 아니 이거 어렸을 때는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오다시 뛰느라 정신없는 바다 씨 국민 요정이 아니라 영락없이 개구쟁이네요 드라이어스까지 해서 발라드 불러야 하는데 그쵸? 소독차를 보고 신난 사람은 가다만이 아니었나 봐요 아버지도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지나가시네 아 좋아요 제가 어른에서 냄새 맡으려고 이 쫓아다니면서 응 아 지금도 왜 이 냄새가 좋지? 하하하하 이러면 안 되죠 알약을 빨리 먹어야 되겠어 하하하하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촬영? 촬영기 섹시화보? 아 너무 섹시화보예요 여기가 너무 낭만적이다 랑 여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은랑 여기 너무 아름다워요 똑같아요 여기 너무 즐겁다 세디가 다 똑같아요 오 차이를 못 느끼셨어요? 아 상태를 못 하겠네 하하하하 제가 원래 스릴렛 전공이에요 행복해요 아빠는 아버지 모습을 사진에 담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딸 바다. 제 심장이 자꾸 아빠를 보면 심장이 확 떨리더라고요. 아버지가 진짜 젊었을 때 너무 멋있었어요. 지금도 멋있으신 이유가 정말 지금도 아빠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제가 막 떨리거든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하냐. 눈물이 이렇게 나지. 자신을 향한 딸을 깊은 사랑에 눈물을 쏟고 마는 아버지.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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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참 눈물이 없으신 분인데. 감동이 났네. 우리 아빠. 우리 바닷가에 와서 가족들과 같이 잠깐이라도 행복을 누리니까 감동이 났네. 눈물이 나네. 그동안 묵묵히 가족들을 이끌어오신 가정의 마음을 고스란히 함께 느끼며 아버지를 설포시 안아주는 딸. 어느새 이제는 아버지보다 더 의전해진 막내딸의 품이. 아버지는 그저 든든하기만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조심스레 배에 오르는 바다. 이번엔 가족들과 함께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바다 낚시에 도전해보는데요. 바쁜 시간에 쫓겨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가족과의 오붓한 시간이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역시 가수 가족답게 노래가 빠질 수 없죠. 아버지 무척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 낚시엔 자신 있으세요? 아버지가 신고 손을 많이 쳐주라. 우리 한 사람한테 최고 못 잡아도 50마로 손을 잡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8명인데 400마린데요. 400마린데요. 400마린데 좀 오바인 듯. 여기 가득해야지. 여기서 내리실 분. 차가입 선생님. 오라. 여기서 내리시면 용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제주도 여행에 가이드를 맡게 된 이름. 보배. 바다의 보배라고 해서 전 보배라고 하고요. 가장 큰 걸 잡으시는 분께 뭘 주실 거예요?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아 정말 아니에요. 말씀해 드리면 안 돼요. 아 저는 상품에 눈이 좀 멀지. 멋졌군요. 하지만 안 됩니다. 이게 공개되면 안 되고요. 가장 크고 멋진 고기를 잡으신 분께는 소장의 상품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하는 바다. 낚시줄 터지자마자 바로 뭔가 걸린 듯한데요. 어머 한 번에 두 마리씩이나? 우와 낚시실력 고통 아닌가요?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잡은 사람은 오늘 저녁에 한 통 내지. 한 통 내자고? 응. 잡은 사람이? 잡은 사람이 내는 거야. 그러는 거야? 한 통 내라는 아버지 말씀에 낚시하기 싫어진 듯한 딸과 아멘. 제가 못 잡은 사람이 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잡은 사람이 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행운 아니니까. 행운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면 바다시는. 저요? 저는 빼주세요 거기서. 어느새 온 가족 모두 바다 날씨 3배경에 빠지고. 연거풍 물고기를 잡아올리는 바다. 이제 나의 횟감 되어줘. 횟감이 되기엔 너무 작은 물고기라 다시 바다로 보내주는 착한 마음씨의 바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월적을 하셨는데. 한 번에 두 마리예요. 벅다리 두 마리. 아니 이렇게 큰 고기를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어떻게 잡았지? 제가 물렸지. 네. 그럼 그냥 물렸댑니다. 제주에서 기분 좋은 날? 제주에서 받아왔습니다. 얘가 속 없는 애야. 정신이 좀 빠진 애가고. 정신이 없어 얘. 나 같은 애죠. 얘가 좀 또라이야. 이 잡힌 물고기랑 다 사연이 있네요. 네. 사연이 있지. 얘가 사실은 부모가 잃었는가 봐 그래서. 상복을 입었는 것 같아. 흰 물고기가 하얀 이유가. 부모를 잃어서 상복을 입었다. 뒤도 이제 가려고. 같이. 내가 삶은 뭐 하겠느냐. 나도 그냥 어머니 아버지 그쪽으로 가야겠다고. θη자. 예수님. 이제부터 흰 고기는 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복을 입은 고기들입니다. 제주에서 기분 좋은 날 받아왔습니다. 댕댕댕댕댕댕 댕댕.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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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금. 방금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아버님, 이 분은 어떤 사람이 있나요? 이게 오더밭 타다가 사고 난거야. 왜요? 이리 보니까 새콤한 옷을 뱉잖아. 무랑무랑무랑무랑무랑무랑무랑무랑 아! 야가 오토바이 타고. 색깔 이쁘다. 이거 450cc. 450cc 타고. 난 오토바이 탄 적 없거든요. 매콤한 초고추장에 갓 차벌린 싱싱한 회 한 접시. 보기만 해도 군침 더네요. 제일 먼저 엄마부터 챙기는 타다. 어머니, 아! 맛이 어떠세요? 이번엔 아버지도 한 입. 해맛이 어떠세요? 아버지, 어때요? 대답 대신. 최고라고 성짓하시는 아버님. 따님도 좀 먹여주시죠. 가족들 챙기던 타다 씨, 이번에는 직접 먹어보는데요. 원래 회는 사실 안 먹기로. 막 잡아서 먹으면 맛이 뒤에. 김 맛이 끝내자요. 멋잡으러 그냥. 멋잡으러. 멋잡으러. 어느덧 해가 기울고. 제주도에서 즐거운 하루도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다음날 새벽. 아직 깜깜하기만 한데. 새벽부터 어딜 가기를 온 가족이 이렇게 서두르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아름다운 보석을 보러 가는 거예요. 보석상? 네. 이 보석은 지금 보러 가야 해요. 아무도 없을 때는 늦은 것 같아요. 빨리 가야 해요. 이른 새벽부터 온 가족이 바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자쯤 어둠을 거치고 새벽이 밝아오자 덩달아 새 식구 발걸음도 더 급해집니다. 그냥 어머니 근데 아무중이랑 모시 컴퓨터잖아요. 네. 정말 닭살 행각이 또 시작되셨습니다. 그냥 모처럼 제주도 온다라니까. 그냥 여행 즐겁게 기념 남기기 위해서. 비숫구리 한 걸로 그냥. 비숫구리. 정말 신혼여행 오신 거 같죠? 저기 좀 신혼여행에서 딸 낳고. 멋있다. 분위기가 멋진데? 하하하